아침에 일어나서 금동이 오빠가 오랜다 제니야 금동이 오빠가 오래 응? 가봐 얼른 오빠한테 가봐 오빠 뒤집어진다 뒤집어져 제니 제니 그거 먹고싶어서 그건 커피야 커피야 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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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는 나지 출생각은 안하지 넘어가면 안 되겠지 냄새는 나지 먹고는 쉽지 햄버거한테 지지면 햄버거가 오니? 단단필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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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먹고 싶어 제니 어떻게 먹고 싶어? 어? 제니야 한 번만 더 진짜 봐 한 번만 더 지져봐 제니 한 번만 더 지져봐 또 또 지져봐 아이고 먹고 싶어 아이고 먹고 싶어 아이고 먹고 싶어 아이고 진짜 많이 컸다 진짜 많이 컸다 어허 어딜 어딜 거기로 올라가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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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어 그렇게 어허 제니야 그렇게 먹고 싶어 어허 그렇게 먹고 싶어 어휴 또 지져봐 지져봐 이거 이제 여기서 지져서 안되니까 나한테 이제 알랑방부 써놓으라고 아휴 이거 안심쌀튀김인데 이거 너 먹으면 안되는건데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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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먹으면 안되는데 아 아 이거 맛있어 야 너 진짜 내가 이거 이런거 안주는거 알지 너 어 어 제니야 티기 뭐 벗겨서 줬어야 되나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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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핳 하핳 하핳 빨리 빨리 무느라고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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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하나 먹는거야 알았어 더 안준다 구멍에 빠졌구나 아이고 아이고 구멍에 빠졌네 아니야 아니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쟤는 다 먹었어 자 쟤는 이제 다 먹었어 끝 으 으 으 으 제니 알랑방구 한번 알랑방구 알랑방구 한번 키고 저 사료 하나를 먹어야지 얼른 제니 얼른 금둥이 오빠한테 어서 안먹어 사료 안먹어 사료 먹어야지 으 으 아이고 진동이 착하네 으 제 통조림이거든 지금 이야 맛있는 것도 제니한테 양보하고 착하네 우리 금둥이 요건 또 맛있는 거 날아갖고 또 쓰일적 가서 또 먹고 금둥아 끈끈하다 해야죠 훈훈해 훈훈해 네가 네가 자 또 하나 먹고 제니야 하던거 계속해 왜 왔어 하던거 계속해 땅파 땅파 아이고 참 더럽다 왜 안파 파아룽 제니야 땅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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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파다가 말어 야 제니야 왜 파다가 말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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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